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요 제가 펜디님의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재미있는 영상들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호진이 친구들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업 기릿 자 그러면 우리 호진이 친구들 첫번째 영상부터 한번 시청을 해볼건데요 와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첫번째 영상은 얼마나 재미있을지 바로 한번 시청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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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저 엄청나게 커다란 괴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야 근데 만약에 저런게 진짜 실제로 존재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뭐야 어 갑자기 굉장히 뚱뚱한 놈이 공격을 하더니 죽었습니다 먹혀버렸어요 이건 또 뭐야 어머 나비요? 슝 하더니 이건 또 뭐죠? 이번엔 다른 커다란 물고기입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겨야 돼요 눈동자가 어 이거 뭐야 어 나방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익 이러고 근데 이 자식이 이제 나방을 지금 먹으려고 포착한 것 같은데요 어 간다 먹이를 먹으러 간다 개머리 결국에는 큰 나방은 죽어버렸습니다 이번엔 뭐죠? 뭐야 얘네는 또 오 뭐야 이거 고질라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약간 저희가 알고있던 고질라가 아닌거 같아요 약간 바다 고질라 느낌인데 휘둘리기 두번으로 기절시키고 들어가지고 근데 입이 작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지 어 뭐야 뭐야 길을 모어들이 발사합니다 그러면서 죽어버렸는데요 아까 큰 나막을 먹은 녀석이죠 반토막 났네 그냥 반토막 났어 오 뭐야 꼬리 물었어 꼬리를 물었더니 아파가지고 그대로 뒤로 뒤집어버리기 그러더니 마강성포를 발사하는 고질라입니다 자 도망가고 있어요 안 돼 일어나 죽겠어 안 돼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오하지만 살짝 맞았거든요 이야 지금 이게 제목이 블룸 고징한데요 2년석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지가 나요 아.. 아 물건한 이자 자 iga Bread 어 얘는 바깥 등장했던 놈? 이야 달려든다 이야 달려든다 둘 다 어 구하라 어머머머 뭐야 얘 상태로 먹어버려? 죽은거야? 오 역시 쉽게 안당해요 어 하지만 뒤에서 다리를 물어버리는 우리 귀요미 친구 그 틈을 더 공격을 해버리는 껌댕이 오 손뼉치게 아 하지만 2대1은 역시 좀 부족한가요 아 결국에는 팔이 잘렸어요 어 블루꽃을 약간 좀 불쌍한데 어 아 결국에는 이 검정색 이 친구한테 당하는건가요 아 어떻게 된거야 어 누가 죽은거야 자 누가 죽은건지는 안나왔거든요 과연 어떻게 됐을거야 와 그리고 얘 뭐야 푸른 논의 링룡이냐 와우 결국에는 이 검정색 친구가 블루 고질라를 먹어서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진짜 대박인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지 않으니까 한 번 두 번째 영상도 시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블루 때 고질라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재밌을지 바로 한 번 시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이번엔 하얀색깔입니다. 오! 뭐야! 멋있어! 혹시 너도 그냥 먹히니 가다가? 오! 맞네. 그대로 먹혀버리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와! 그냥 다 먹고 있어! 바다에 있는 거. 근데 먹다가 굉장히 근육이 지리는 친구가 다 찾았는데요. 무릎을 물려고 합니다. 아, 자고 있는 건가? 어! 자고 있다가 누군가가 내 무릎을 물었는데 간지럽네. 마사지를 하고 있네. 하면서 근데 마사지가 영 시원치 않아. 하다가 그대로 빼버립니다. 마사지를. 그러더니 손으로 잡아가지고 들어가지고 뭐죠? 오! 뭐야! 오! 어머! 아니, 뭐야! 그냥 뼈를, 뼈를 부셔버렸는데? 오! 개강력하네요! 오! 뭐야! 아, 이 친구가 다크블룸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멋있는 대결을 보여줄지. 자, 돌진합니다. 다크블룸! 그러더니 고질라가 막았습니다. 오! 뭐야! 그러더니 들고 있어요! 와우! 던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고질라에게 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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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라, 빠개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잡아서 그리 와우! 고질라가 봐준 거였네요. 이야! 뭐야, 개가 지나! 마강성 폴을 쏘면서 다크블루를 보내버립니다 이야 봐준거였네 그냥 죽여버렸다 이야 고질러스 굉장히 강력하고 멋있었다 자 호지씨 친구들 이번 영상은요 조회수가 무려 100만이고요 어 무슨 무슨 질라대 무슨 무슨 질라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맞춰보시라고 제가 무슨 무슨 질라 무슨 무슨 질라를 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어 뭐야 귀여워 이야 귀여운 친구들이 바위 위에서 뭐야 핑크색깔 뭐죠 뭐야 혹시 얘네가 크면 저렇게 되는건가 자 우와 굉장히 강력해보인다 여러분들 어 자 지금 상처가 난 어 아 이거 아까 1편에서 봤던거 2연소 나오는건가요 이야 유연하게 피해버리기 이렇게 꺾어가지고 어허 아까 얘가 그 고질라 먹었잖아 어 맞네 아 이게 이어서 나오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오오오 한 손으로 막아버리기 오 하지만 좀 세 보이는데요 그래도 막았습니다 오 오 뭐야 오오오오오오 엄청 강력한데요 어 이 친구 굉장히 강력합니다 약간 아까 그 죽은 고질라의 복수를 해준 것 같아요 뭐야? 끝났어? 왜 이렇게 악해? 야 폭소해져! 좋아 야 팔을 하나 내주고 유연하게 딱 꺾어가지고 찍은다! 발로 그냥 밟아버리게 그러더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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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 그 고질라 에폭스를 해줘라 핑크 고질라야 자 듀오 나타났습니다 자 듀오끼리 공격을 하는데요 오오 핑크 고질라 굉장히 빵이 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니 귀를 모으고 있어요 짜자자자자자잔 짜자자잔 하면서 귀 방출 어떻게 됐어요 우와 귀를 방출해버리니까 이 듀오 친구들이 죽어온고 이번에 더 큰 친구가 다 사면서 그대로 먹어버렸습니다 오 자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영상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과연 이 둘의 대결이 또 성사가 될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호지기 친구들도 그 다음 영상 궁금하시죠 직접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릴거니깐요 직접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는 고질라 영상을 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죠?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족구다 한 보시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 파이 소원 로 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